아이 아이 뭘 말이 안 돼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와 진짜 피오는 미쳤다 진짜로 어 뭐야 이거? 피오야 키내기 할래? 태민 98 밸런스 근데 태민씨가 바람 밸런스 한 명인데 너 족밥 피내기를 못 한대 하자 하자 응원할게 태민이도 배고 올게 족밥 태민이 형 화이팅 이기고 와 태민이 근데 몸보니까 살짝 뭐 유도 같은 거 하나? 역도 했다고 했나? 역도 귀엽네 장난치나 진짜로? 이기고 씨 이겼다 장난치나 역도는 귀여워 역도가 큰소리 하고 있다 최대 입지생 앞에서 아이고 역도는 그렇지 아 피오 귀엽네 피오 봐봐 피오 관상부터 운동 안 한 관상이잖아 자 태민! 피오 밸런스 괜찮지 두 명? 난 해 한다면 이거 하는 마인드입니다 안다면 하는 마인드 좋다 그러면 팀을 짧게 우리가 과연 두구두구 과연 두구두구 짠 두구두구두구 자 피오 스맵 태민 예나 태민아 가보자 태민아 가보자 태민아 가보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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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엉아 누나들 사이에서 태민이 너무 좋다 이겼다 이겼어 제가 이게 피오 태민이 아니라서 태민하는 건 아닌데 피오가 좀 오더가 저 키워들이 듣기가 어려워 야 딱 말할게 태민이 오더 말해줄까요? 알아서 해봐 알아해봐 머드레바 머드레바 나온다 태민이랑 같이 머드레바 나온다 태민아 오더 진짜 잘해줘야돼 아유 누구야 누구야 끝 그리고 피오야 내가 누나 같으니까 반말할게 그럼요 누나 누나라고 해라잉 저 28살입니다 꽃다운 오래오래 역시 따라 누나였어 어 형 나 좀 많이 잘해줬다 피오야 형 원래 잘했어 무슨소리야 오케이 가보자 화이팅 형이 못한적 있어? 화이팅 오늘 2티어 역할 제대로 해볼게 음 말만 잘 들어주고 다같이만 푸시가자 네 알겠습니다 나도 안전하게 킬 먹게 해줄게 네 편하게 편하게 에리잔 210 가시죠 나무 뒷분도 빠르게 부서지면 좋아요 항상 푸시갈때 네 앞사람 간다그러면 따라가주면 좋아요 네 오케이 칙칙폭폭 기차가 되어야됩니다 내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DMRG를 하면서 할거에요 2번 하나 기절 2번? 잘못시켰는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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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번 1번 1번도 기절이에요 따라가자 여기 하나 더 있어 2번 하나 더 있대요 같이 가줘 네 하나 더 있어 2번 팀 1층 안에 있나요? 네 안에 들어갔어요 확인이요 그리고 오른쪽 멀리도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어머나 뒤에 나이스 살리면 되고 오른쪽 멀리 하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기절해요 박포란건 위에 차고 차고 하나밖에 없나봐요 올라갑시다 다들 이렇게 노란선으로 갑시다 이제 살렸을듯 이제 2층 조심 왼쪽으로 와서 2층과 가려야되요 별소리 앞에 나무 기다리고 하나 더 조심 좋아요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 왼쪽 위에 능선 쳐다보면서 가야되요 매달려 있을수도 있기때문에 왼쪽 위에 추가 능선 네 네 찬찬히 아마 웬만하면 저를 따라오시는게 편할거에요 제가 약간 각을 볼려주는 쪽으로 내가 최대한 안전하게 할거라 오케이 저 뒤지면은 그냥 어차피 뒤질 수 밖에 없는거라 버리시면 돼요 시원하게 오케이 저희는 돌격됩니다 피고가 가라앉는데 그냥 돌격하면 돼요 시원하게 말이죠 시원하게 말 네 좋아요 4번 탄 사람은 라이딩하면 안됩니다 땡 땡 약간 앞에 고티하면은 뒤에사람이 라이딩 앞에사람 끝났을때 그럼 제가 알아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아니 4번도 쏘긴 해야되는데 이제 2번에 탄 사람이 총알 다 빠졌을때 총알 갈 때 들어가면은 내밀어서 쏘야되요 유도리 있게 확인 유도리 있게 자 안발이 아니니깐 느낌 알잖아 음 알잖아요 알잖아요 야 도로커 차온다 1번 살짝 빠질게 뒤로 1번에서 내려오고 있어 건너온다 이거 와줘야돼 라이딩 해주자 아니야 다리 건너오고 있어 어 리드 끌고주면 될듯 한명 탔다 찼서는 등장 기다려야 변하게 해 아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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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게 하라니깐 뭐야 다 죽었어 뭐야 변하게 해 대그 별거 없어 다 죽었어 다 죽였어 깔끔하게 어머나 양치야 네 건너온다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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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똑같은 동선 한명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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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듀다니 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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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다니 건너온다 건너와야돼 이거 혹시 팔각정에 두 명 들어가줄 수 있나 이거 팔각정에 팔각정에 몇 평이 들어가줘 차라리 몇 평이 들어가서 리드 끌어줘 리드 다리 타면 리드 끌어야돼 1범핑 타는 순간 리드 끌어주고 한 명 더 같이 가줘 몇 평 따라서 바로 갑니다 음 같이 가주고 저는 그럼 여기 집에서 뒷라인 뽑게요 네 집에서 그냥 뭐 백업 정도만 해주면 돼요 차 들고 갈게 차 들고 가면 될 듯 온다 온다 컨테이너에서 차 나옵니다 우리 쪽으로 오나요 아님 반대로 가나요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갈게요 차 두 대 발견 어디쯤 왔나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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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보입니다 건너와요 이제 건너와요 차 온다 하나 더 있는데 차 또 옵니다 차 좋아요 차 트여서 차 뜨린다 2번 차 쏟습니다 2번에 샀어 여기 차 내렸어요 뛰어요 차도 좋아요 차도 좋고 있어요 딜만 쏴주세요 3번 바퀴 터뜨려주면 좋고 바퀴 좀 터뜨려줘요 하나 기절 레퀴 바퀴 깼어 네 계속 공연중 하나 더 기절 1번 연방안에 둘일 듯 그러면 오토바지 3 오토바지 3 오토바지 3 1번 터뜨려 오토바지 끝났어요 좋아요 사람 걷습니다 여기 1번 나이스 뒷단이 뭐야 날카롭다 날카로워 죽여 방역 조금만 할께요 3번 박는다 3번 3명 박았다 박았어 4명 3명 하나 기다리고 딴거 1킬이야 너무 스무스한데 그냥 편하게 킬 먹을 자리 만들어주잖아 어 완벽하다 그냥 킬 킬만 먹어 편하게 점점 조여옵니다 네 산 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1번 탔다 아니 왔네 여기 잠시만 나 죽어야겠다 잠시만 적어줄께요 언니 와빼 40발 1번기 쓰면 되겠다 차타 건너온다 확인 하나 더 건너와요? 내 쪽으로 아 네 알레너놓고 핵같은데 저거? 핵같아 어 한명만 야 끝났어 죽으면 안돼 다 가도 돼 다 가도 돼 다 가도 돼 거기 다 가도 돼 여기 개많아 차 차 차 기절이고 어디 살아? 1번 보인다 보인다 뭐랬는데 여기 나무 초록색 보인다 둘 둘 이거 4번 밀어야 돼 우리 차 타고 가 볼래? 변박 기절이 연막 기절이 변박 기절인공 변박 기절 괜찮아 괜찮아 오른쪽 사람있어 1번집 둘 다 누나 나와야되 차타고 나오고 천천히 하자 설려봐 설려봐 괜찮아 괜찮아 차 끌고 올리자 이제 1번부터 1번부터 1번 받고 노란선 쪽 핵 조심해야되니까 해우성 안에 있거나 범패를 오른쪽만 딱 가려봐봐 내가 왼쪽을 봐줄게 왼쪽 맞았어요 나리 가라야되 오 마얀에서 내 옆에 하나 더 차 뒤 나무λλά이 차 뒤 차 뒤 도망다 끝났어 끝났어요 잠시만요 실화냐? 내가 연막힐테니까 누나가 살려봐 누나가 살려야돼 가만히있어 이거 노란선 몰라 4대3일수도 1번까지 내려갔다 지금 이봐 앞에서 짜 필드 차탈준비해 오케이 더 해주자 타야돼 3분나무 제껴주자 라이딩에 오른쪽 두명 라이딩에 오른쪽 내려간다 나이스 기절이야 다 1대1인데 멀리 보이지 오른쪽 아래 사람이 있을거야 왼쪽 갚는거 하나 있고 나 그냥 안죽고 1번 해라 양치씨 1번 네 봤어요 확인해 1번 나무 저게 안죽어?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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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나무 둘다 라스 1번 와이트 나무 휠이야 묻어줘 괜찮아 안죽 안죽 교육쪽에 있는데 나이스 아 아 아 잠바리다야 그만해 잠바리다야 그만하라고 아 그만해 그만해 미쳤다 32점 이 원판에 끝내면 되는거 아니야? 45점 먹으면 끝내긴 해 근데 가능하긴 해 45점 힘든 점수는 아니야 전파 우리가 킬 안먹으러 다녔는데 35점이거든 1비행기는 45점 못먹어 다 돌아다니는거 아니면 가자 우리쪽에 한팀 1번핑 1층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그쪽 라인만 각을 조심해볼래? 알겠습니다 어 어 오른쪽 봤다 1번핑 쪽으로 하나 옮겼어 왼쪽에서 뭐야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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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쪽 사람있어 내가 살릴게 1번핑 내려갔다 내려와 내려와 1번 1번 와 복민부터가 다른팀이야 복민부터가 다른팀 복민부터가 오 깜짝이야 자기들 다계절 뭐..뭐지? 3분부터가 하나 더있다 기다려 기다려 좀만 기다려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가야돼 어 일자로 바퀴 있다 바퀴 찍혔다 안에 있다 진압해 진압해 나이스 진압해 응 진압해 시원하게 아 더워 간말이 덥네 후끈후끈한 자가 간말인데 재밌구만 좋아 긴장감이 놓는구만 무료 좋아 좀끈후끈해 번지점프하는거야 방금 먼저 해봐 조끼 먹으러 조끼가 없어 이게 실화네 파밍 좀 해봐봐 전차를 몇판가 없어 탕 별로 재미없게 힘들어? 형 이거 팔밍 먹어라 근데 이번에 너무 맛있는데? 자 일로와 싸 싸 싸 싸 팔밍 먹어 팔밍 먹어 확인 낙 쏘는거 거든요? 붙여보라 붙여봐 차로 붙여봐 차로 붙여봐 차로 붙여봐 죽여버려 기다려 타봐 바로 타야돼 타밍하기 위험한 자리 오케이 왼쪽으로 가면 또 사람 있다 차 지나간다 그냥 와 내 쪽으로 한 명 내 쪽으로 와봐 한 명 매달려있고 한 명 집에있고 왼쪽 창부터 잡을게 내 앞에 창 집에있다 집에 남았습니다 한 명 하늘색 집에 차디에 있어 차디 차디 1번 살려봐 멀리서 맞거든 폭주심해 폭주심해 내 앞에 내 앞에 저희 차가 부서집니다 운다 천천히 해봐 다 쏜거야 다 쏜거야 형 살리지마봐 살리지마 이쪽 숨어보자 왼쪽으로 와봐 엉망가네 살린다 잡았어 살려 내 또? 나 이거 물 좀 가져줄테니깐 안에서 좀 차려봐 네 천천히 하고 오세요 응 저 이만 믿으십쇼 야 여기 에어 보급다른 뚜껑 피어가 오기전에 먹어야 돼 어? 먹으면 안되는거 아니야? 오기전에 오씨 바로 앞인데? 연막타 없거든 괜찮? 연막이 없는데 맞아 하지만 이미 먹어버렸고 그렇게 아 어 다 파민 하셨나요? 네 도핑하시고 양치씨 네 네 안왔습니다 차 두 대 있거든? 차 타시고 옷이 세빙이네? 형 혹시 삼뚝? 렌탈 좀 가능한가? 그게 뭐야? 형 끼고 있는 삼뚝 나 삼뚝이네 렌탈 가능한가 혹시? 아 렌탈이 뭐야 그냥 난 그냥 저버리지 아 그지 그지 난 못들어도 게임해 나 몰랐어 차 1번 안에 넣어주시고 뚝배기만 좀 받을게요 네 조끼는 쓰시고 난 능선에 있을테니깐 거기도 썸마틴 한쪽에 힐 먹을 수 있어 먹어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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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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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번 기절이야 하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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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해 한벙 안 먹어 장치 앞에 장치 앞에 아잇 저거 아 머리 깔아 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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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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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찍는다 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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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엠마 피고 살려야돼 1번에 사람 있어 엠마 쳤어 일단 제가리 깠는데 적이 안 죽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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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온다 1번 쪽 잡을게 끝난다 밑에 끝난다 시원시원하다 언제든 갈 수 있게 아 내 쪽 정순 쪽 오는데 띠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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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 쪽 내기 나이스 살리고 와 이제 나와 우리 1번 밀어야 돼 다 나와줘야 돼 가자 잡아줄게 왼쪽 아래 더 들어가 1번쯤 쓰면 돼 우리 뼈가 8명인데 담벼라 둘 다 천천히 안살려야 돼 오른쪽 아래 경순이가 봐줘야 돼 라스트 하나 끝났어 괜찮아 괜찮아 2층에서 못 봐주는 가격이었구나 괜찮아요 위의 끝이다 놀아서 끝이야 나가서 봐도 돼 다리 잘 안올게 괜찮아 괜찮아 2번 뒤에 하나 더 있다 봤어 왼쪽 1번에도 있어 우리 빼고 4명이라 여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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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둘 다 기절 끝났어 라스트 하나 1번에 있을듯 가지 말자 확인 그러면 어 가야되네 차 좀 끌어볼래 하니까 아 차 들어올게 음 끌어봐 노란색 담벼락 뒤에 있어 확인 1번 담벼락 확인 나이스 와 여보세요 말도 안 된다 아 뭘 말이 안 돼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와 진짜 미쳤다 진짜로 뭐야 이거 나 이제 시작인 줄 알았는데 이미 끝났어 과자잉 시원하게 근데 이게 원래 밸런스가 안 되는 싸움이다 안 되는 싸움 내가 옛날에 뽑아먹긴 해 아 형 너무 무서워 그래서 선빗건을 줬는데 양치를 안 뽑고 민결을 뽑았네 형 너무 이게 그러게 아 진짜 다행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주워주신 210이야? 응 내려서 210 내려 어떻게 꼬긴 거 같은데 210km 맞추고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빠른 거 같긴 한데 우리가 훨씬 빨라 2층 갈게 그러면 응 1층 오케이 아 2층 1층 형 계단 올라왔다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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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밖에 총없다 나 1층에 갇혀져 있어 안다아 나 살려줄 사람 1층이야?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어 밖이 기절이야 밖이 기절이야 우리 1층은 들어왔다 왕관도 있다 우리 1층이 좀 많아 발수 들려? 둘다 누나 응 들려 누나 기준으로 어디인지 말해줄래? 바라보는 기준 아겠어요 3번? 3번? 3번 기둥에 있는 거야? 네 발 아래 우와 M24 이거 내가 살리면 되거든 그냥 기다려봐 내가 살릴게 1층이 타밍하는데 바로 앞에 여기야 온다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1층 끝났어 1층 끝났어 1층 끝났어 나 가자 이거 우리 치킨 먹긴 해 세 명이상 기다려봐 하나 사봐줄게 박아볼까? 박아봐 1번에 안와 다행히 보이게 여기서리 여기서리 박아무 기절이군 1번 1번 1번에 둘 오른쪽이랑 1번 위에 있는데 위에 기절이지 1번 넘어갔어 1번 넘어간거 지금 1번쪽으로 갈릭합니다 지금 1번쪽으로 넘어갔어요 1 도심해 서러워 해줘 봐 주유옥가 이리와 나한테 계속 기절시키는데? 살리고 기절시키고? 야 이거 이상하다 왜 저래? 오리야? 사러 가봐 사러 가봐 돌로가 돌로 박아봐 끝끝끝 나이스 1번집 지금 들어가 1번집 눕히면 1번 잡을거야 일단 지나가봐 못 눕혔다 그냥 가자 1번으로 들어갈게 기절이 왼쪽거 아이 별거 아니야 부대면 죽어올래 두단 봐 이 서포팅 다 보고 있잖아 두단은 그럼 미니맵 보면서 안보는 각을 보고 있어 이야 미니맵도 보고 안보는 각도 보네 그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여기가 필요하더라고 이야 이걸 도구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도구 잘한다 양치는 좀 분발을 해야겠네 응 분발을 했습니다 계속 집에서 여기 보면서 넘어오는 적 있나 없나 계속 보고 있어요 좋아요 기강 잘 잡아줘요 확실하다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집중 집중 네 고급이 뛰어 차있다 차있다 바로 붙여 반반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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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매달려 있겠다 폭탄 폭탄 오른쪽 감아봐 중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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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간다 얘 맞는다 기절 기절 파켓 찍혔다 간다 기절 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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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한거 빼봐 뒤로 한거 빼봐 뒤로 한거 빼봐 뒤로 한거 빼봐 이러면 꼭대기에 쏘니까 좀 더 천천히 얘네 보금 먹은거 아니야? 얘네 앞에 붙어있을거야 내가 보금 맛볼게 응? 오른쪽 멀리 조심해봐 붙어있을만해 어디든 왼쪽 오른쪽 개도있다 왼쪽으로 와봐 왼쪽으로 와야돼 아 꼈다 아 꼈어 아 꼈어 일단 오른쪽 붙어주봐 왼쪽 붙어주봐 일단 살릴게요 하나 붙어있을거야 살려봐 살릴게요 응 살려봐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여기 1번쪽 볼에 붙어있어 그리고 2번이랑 응 저 연막에 있다 보라색 털었어 나이스 왼쪽 멀리 왼쪽 멀리 1번 해봐 조심해 왼쪽으로 더 가서 가자 왼쪽으로 더 가서 더 하나만 깔게 응 왼쪽으로 더 넘어 넘어 왼쪽까지 왔는데 안보여요 골이 있어 앞에 골이 있어 이거 해도 되나 이거 찍자 어 가자 내 앞에 할 수 있어 내 앞에 할 수 있어 내 앞에 할 수 있어 내가 바로 앞에 오른쪽 멀리 1번 계속 빼고 엎드렸다 1번에 앞에 온건 기절이야 1번 엎드렸어 1번 엎드렸어 그러고 필무구와 나이스 오른쪽 가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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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 키 있어 오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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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디있다고? 1번 잡은거지? 잡았음 이거 1번 올라가야겠다 1번 일단 남아올라갈게 위험하니까 남아올라갈테니까 나머지 아 경순이 형 따라와봐요 한번 따라와봐 노란선 봐줘야돼 우리팀 한 명만 노란선 확인 여기 차있는데 1번 끝났어 끝났어 여기있어 마지막 이 친구 여기도 있어 2번 돌집힐 어? 어떻게 해줄 수도 있겠는데? 아 영락없어 기다려 안까도 그래 내가 살려 오지마 머리위만 봐줘 다시 빠꾸쳐 네 제가 보고있어요 머리위 보고있어 다시 다 백업줘 돌입봐줘 형 비감고 오른쪽 붙어있다 딱 발밑에 1번 1번 아래 폭두지는 쪽 기절이야 안아래? 하나도 있는거 몰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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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랑 아래 머리랑 아래 아래 기절이야 아래 기절이야 머리거든 꼭대기 내 앞에 아래 기절 꼭대기 맞아봐 여기서도 안보여요 그래서 계속 머리보고있어요 내 머리 아닌가 본데? 아래 아니면 왼쪽 아래? 아래 아니면 왼쪽 아래? 나도 몰라 완전하게 해봐 폭이 없었어 화염병이 있어 나 아마 화염병이 터지는데 넘어있을때 불타주거라 나이처 이겼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수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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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네 너무 쉬워 이지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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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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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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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진짜 근데 매비로 이제 예나 그만 볶아먹어야겠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네 내가 미안하다고 그 계속 맨비를 졌는데 부치지 않았다고 그냥 아 아이고야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머리아파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니 용돈 챙겨드렸어요 아니 아니 피오랑 태민이랑 밸런스 맞냐고요 말했다면 화멸한다고 아니 화멸하는게 아니라 밸런스가 맞냐고요 아니 태민이가 얼마전에 대건이 순수끼리 3배 차이로 이겼으니까 뭐 밸런스 맞지 아니 이게 팀차이야 팀차이 야 말린다 말려 근데 원래는 나한테 안 된다고 많이 많이 안 보여 근데 또 이게 팀을 편안하게 하는 오더가 있기 때문에 오더 아니 아니 나 존나 편안하게 해줄수 나는 뭘 편안해 개XX야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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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른쪽 가서 닦아봐 이거 오더야 아 오른쪽 가서 닦아봐 이게 오더라고 오더 깔끔해요 그냥 깔끔해 응? 오더 어떻게 하는데요 거기 어떻게 하길래요 여기 궁금하다고 저희는 그냥 뭐 집 센터집 먹어놓고 야 총 쏴 이거죠 뭐 저희는 뭐 한거 없습니다 쫌 밑에 폭발 좌석 państwa 왁 Rad 왁 바보 왁 왁 왁 왁 왁 왁 그만! 정성이! 그만! 김빛교! 죽으러 가야겠다! 죽으러 갔지! 죽으러 가야겠다! 김빛교다! 죽으러 가야겠다! 죽으러 가야겠다! 죽으러 가야겠다!